안녕하세요, 몽구에요 안녕하세요, 몽구에요 오늘은 직접 만든 초코케이크 먹방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남은 고추장 먹방 고추장 먹방 고추장 먹방 고추장 먹방 아네탕 아..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맛있는데 더 맛있었어요 아... 더 맛있다 제 피부에 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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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청양고추 연어 청양고추맛 청양고추맛 아 너무 편해요 침대 뼈 더 매운 치즈! 소스는 아름다운 치즈 구멍 컴퓨터 기름이 잘 어울리네요 설탕 좋 skinny 반복하면서 까지 아삭함은 조금 동그랜 오늘의 음료는 꿀꿀팜 오늘의 음료는 꿀꿀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